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코스피 지수 어제는 조금 후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6월부터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2,9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 더 나아가서는 3,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도 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서머랠리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는 서머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이 2분기가 유동성 긴축의 어떤 시간이었다면 3분기는 재차 유동성이 풀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온 걸 시점으로 해서 재반의 기업체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실적이 좋은 데다가 우리만 환율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엔화라든지 위안화 그리고 또 유로화 이쪽이 다 환율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눌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삼천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천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신다면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제가 명확하게 그걸 갖다 찝어낼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를 오히려 9월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9월 이전에 한 번 시도를 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7월 이달 말에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 눌렸다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 이후 11월이나 12월로 혹시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미국의 경기 후퇴해진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앞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빅테크도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이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의 가장 큰 적은 엔비디아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항상 언인 서프라이즈를 해줬었잖아요. 시장 컨셉보다 더 높게 나와주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가 반복이 됐는데. 약간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도 들어요. 문제는 그게 한 톰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YOY로 해가지고 컨셉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오려면 그만큼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최근에 좀 옆으로 좀 행보하거나 약간 밀리는 느낌 이런 것도 지금 보면 그런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느냐.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AI 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애플이 바닥에서 놀고 있던 게 보였던 거고 애플이 때마침 AI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신제품에 탑재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애플이 또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 뒤에 또 급등했던 게 뭐냐 하면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전기차가 잘 팔려서 급등했느냐. 아니거든요. 전기차 이슈가 아니었고 테슬라는 재생에너지 쪽 판매하고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 이슈. 그러니까 8월에 아마 로봇 택시가 출시가 되죠. 그럼 이것만 출시가 이것만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 관련해가지고 상용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또 AI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도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주가를 보니까 인텔이 주가가 올랐어요. 이 얘기는 지금 고공권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건 아는데 예상보다 더 좋아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들올라 있는 편안한 주식들 중에서 실적이 좀 개선된 걸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적에 대한 전망, 노이즈 이런 거는 잘 나올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시장의 컨셉보다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의 기울기가 달라질 거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이전처럼 급격히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상승의 추세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젠슨 황과 제프 베이저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았거나 아니면 팔 계획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점 우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항상 이제 경영자들이, 오너들이 주식을 팔면 고점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잖아요.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팔고 싶은 거는 당연한 욕구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계획에 있었던 일환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 입장에서도 고점을 자기네들이 인지하고 팔았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 있구나라는 보여주는 시그널로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그 정도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적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아지느냐 안 맞느냐를 시장이 봐가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팔았기 때문에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CEO의 매도보다는 실적이 앞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 CPI와 P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도 다른 게 다 좋게 올라도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코스피도 좀 경계감이 보였던 것 같은데 박스피 뚫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수는 어쨌든 조정은 좀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에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C 지수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물가 자체가 여기서 급격히 돌아서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거는 그동안 나왔던 지표들 가운데서 PPI라고 해서 제조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여왔었고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지표들 역시도 톤 다운이 되고 약간 수축되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조와 관련돼 있었던 부분들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어떤 재반 지표 자체들이 경기가 어쨌든 쿨다운되는 느낌을 좀 갖게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물가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CPI도 지금 시장 콘센트가 3.1입니다. 예상보다는, 기존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그림은 어쨌든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갑자기 좀 급하게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쉬어갈 때 비중을 좀 늘리는 쪽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중을 쉬어갈 때 좀 늘리는 편이 유효하다고 보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쉬어가는 와중에도 근데 또 오를 건 또 오릅니다. 어제는 뭐 식품주가 강하게 오르기도 했고요. 이렇듯 오르는 섹터는 정말 강하게 오르는데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한국하고 미국 증시의 차이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하면 다른 것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라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거나 옆으로 기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지 옆에 있는 지식들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보면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면 나머지 주식 다 빠집니다.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수급이 지금 부족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매수할 수 있는 신규 자금 유입이 둔하다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 일단 내부적으로 증시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주식을 살겠사하고 새로운 돈들이 많이 들어올 어떤 상황도 좀 되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을 해버리면 여기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나는 미국장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규 자금도 잘 안 들어오는 데서 여기서 또 기존에 국장에 투자했던 분들이 미장으로 넘어가시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철저하게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돌파를 하는데 그럼 지수 왜 올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고 이런 등치 큰 주식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미국장하고 비교를 해드렸지만 미국장은 다른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섰던 게 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편안한 환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그냥 환율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지금 주로 올해 20주를 샀다고 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지금 핸들링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선물 옵션으로 핸들링을 하거든요. 거기에 같이 휘둘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를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이미 주도권이 외국인한테 넘어간 지도 오래지만 요즘 들어서 그게 더 심화되는 느낌이 좀 사실 듭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개선이 되려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율도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가 돼야 되겠네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를 그만큼 더 키워줘야 되죠. 밸류업이 그러면. 밸류업도 영향을 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한국 투자자들, 국내 내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밸류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금투세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개별 종목들을 보면 이 와중에 신저가 종목이 계속 소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개별 종목들이 신저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특히 코스닥 쪽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물려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당연히 한국 주식하면 진절머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늦기 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요.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지수가 오른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삼성전자 그만큼 최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른 중소형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같이 함께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려면 어떤 조건이 먼저 해결이 돼야 할까요? 사실 중소형주 쪽이 올라가려고 하면 투자의 사이클이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HBM으로 다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퀄테스트 통과 문제 이슈, 엔비디아 향 쪽으로 물론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쪽으로는 물건이 나가곤 있지만 비중 자체가 엔비디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단독기사 나오면 보면 주가가 급등하는 장비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쪽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통과가 돼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쪽은 당연히 관심을 받을 거고 또 실적으로 반응을 받을 거고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고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HBM을 차치하고 놓고 보면 레거시 제품들 쇼테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수요가 늘어서라기보다는 공급이 줄어서 쇼테지가 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어저께 기사를 한 걸 보니까 키옥시아가 랜드 쪽 가동률을 100%로 정상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럼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랜드 가동률 자체를 그동안 가동률을 좀 낮춰왔었던 거를 회복을 시키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소재 쪽 오히려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재 쪽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문 드릴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